프리랜서 마켓은 크몽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만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좀 괜찮지 않았어요? 이번 거? 지금? 네. 80년대죠. 락커 같은 느낌 살짝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셔야 될 시간입니다. 박병창 부장님도 80년대 락커들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80년대 제일 좋아하던 가수가 누구였습니까? 저 특별히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요. 그렇습니까? 백두산 뭐 이런 분들 아니시고? 저는 그것보다도 뭐라고 하죠? 심수봉? 통키타 가수들. 아 포크 가수들. 정태춘? 정태춘 박원호 좋아해요. 그와 비슷한 성향도 좋아했습니다. 윤영주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송창씨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 같이 한번 쭉 도움될 만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도 그래프 하나를 먼저 갖고 오셨군요. 지장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화면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까만 거는 뭐냐면 일단 제목이 뭐냐면 AUM은 여러분 아시죠? Asset Under Management. 관리할 수 있는 자산 ETF에. 그러니까 총 펀드라면 스토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관리 자산이 얼마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의 관리 자산이라는 얘기니까 돈이 얼마큼 들어왔느냐 빠져나갔느냐 이런 건데요. 까만 선은 보면 오일엔 깼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클린 에너지고요. 보시면 까만 선은 2011년 이후에 우하약하고 계속 있었죠. 그런데 최근으로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밑에 바닥으로 있다. 거의 없다. 신재생 에너지니까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19년, 20년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의 시장 환경을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2008년, 2009년 이때 꽤 각광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아니 2008년, 2009년 이때요. 아, 전에요? 네, 전에. 아, 전의 거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네, 클린 에너지. 아니, 왜냐하면 2008년도 저럴 때 저기 차트가 안 나와 있는데 저때도 유가가 엄청 높았잖아. 아니, 유가. 네, 2007년도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신재생에 대해서. 그렇지. 유가 연동하지. 유가 연동하는 겁니다. 유가 100불 올라가면 아유, 나 풍력할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추세, 대세 추세는 오일엔 가스가 사실 전체적으로 좀 우아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 반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계적일 것인지 이러한 판단과 본인의 생각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게 길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오일엔 가스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원자재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클린 에너지가 이번에 이렇게 조종을 보일 때 또 매수해야 되는 거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단기 트레이딩이 이쪽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조종을 보였습니다. 1% 전후에 조종을 보였고요. 나스닥 1.3% 하락을 했습니다. 13,922포인트고요. 제가 최근에 나스닥을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1만 4천 포인트가 수세 하락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하는지 또는 다시 내려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방이 있습니다. 1만 4천 포인트 근처에서. 제 개인적인 여러분께 의견을 드렸던 것은 돌파했다가 재말락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관망 분위기로 들어갔다가 직전 조점을 깨지 않으면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재발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1.3%, SM 표백이 1.2% 하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보시면 유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다시 올라왔던 내용은요. EU 정상회의가 24일, 25일 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관하는데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안보 공동협약에 대한 뭔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표현이 이런 거죠. 대러 제재 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에너지와 관련된 대러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카스피 소유관 중단 그리고 주요 소유관 폐쇄 예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이것과 함께 유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장중에 2.4%를 돌파했다가 다시 약간 내려와서 2.29%, 2년 만기가 2.09%로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 주요 인사들이 매파적 지금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FNC 회의는 5월 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말로 움직이러 옵니다. 말로. 전체적인 분석들에 의해서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금리의 폭 그리고 금리의 속도, 임상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경기는 연착륙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중 인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 주식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SAC에서 경고를 좀 하고 나섰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해석들을 보면 시장이 지금 약세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항상 좀 부실주나 아니면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밈 주식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니켈이 또 다시 급등했어요. 유가도 올라오고 말씀드렸지만. 오지요. 폭락했다가 다시 또 한 12%도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외부의 환경은 이미 반영이 상당히 된 거고요. 가격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트레이덕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상응가잖아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2.2고 2년 만기가 2.09인데 저 정프로는 말입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 대표적인 두 지표겠습니다만 3개월 금리를 봐야 된다. 초단기 금리를 봐야 된다. 초단기 금리 3개월짜리와 10년짜리를 비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입니까? 네? 얼마예요? 얼마인지는 우리 박병장 부장님이 알려주셔야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또 들었구만 저녁에.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10년 만기 2년 만기를 보는 이유는 2년 만기는 기준금리를 잘 추정하고 그렇습니다. 10년 만기를 시중금리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뭔가 다른 걸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10년과 2년 만기가 역전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에서 3월 3개월물. 3개월물이 중요하다. 한참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3개월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0.9% 올랐고요. 코스탄은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상크리 매수 나왔네요. 외국인 매수가 매도였다가 매수로 소폭이지만. 이 정도 갖고 상크리하고 하지 마십시오. 575억. 575억 정도. 하도 드문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도 드문이니까 팔다가 기관도 아직 좀 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은행주들이 시중금리 상승하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제 철강주하고 비철금주가 거의 폭등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형 철강공장 피격됐다는 소식과 함께 아침부터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주들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정부의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주, 사료주, 비료주. 이 내용은 좀 이따 뉴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이지만 순매수해줬다. 그런 가운데 좀 시총이 높은 은행이나 철강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나스닥이 12,500%에서 14,000%까지 그냥 한 방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 추세 상당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연준의 외파적 발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좀 새로운 소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수급상으로 차익 매물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발 원자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격 급등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정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의 자료들도 보면 시장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의견들이 팽팽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을 위기 아래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시장에서는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차트나 상황에서 수급상황은요. 그런데 이제 의견들만 그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뭔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시장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좀 내려오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매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 FMC 회의는 5월에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에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중요한 악재가 아니라면 시장은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주체나 주도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테마 그리고 뉴스에 의해서 단기 모멘텀으로 그냥 막 시장이 그쪽만 움직이는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가 움직이는 게 그런 특징이고요. 우리나라도 뉴스에 의해서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게 연속적이고 추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좋을 만한 것도 특별히 나쁠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안에 12,500에서 14,000 사이에서 하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낫다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로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73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600포인트에서 2,700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3,300 갔다가 2,900 가니까 막 죽으려고 그랬거든. 거기서 2,600 해서 2,730 보니까 아유 푸근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니 좋아할 때가 아니거든. 그런데 2,600을 딱 타치하고 올라왔더니 이거라도 어쩌냐. 정부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800만 내면 답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시장이 1월에 올해 폭락했잖아요. 그랬다가 미국이 나서 2차 하락하고 3차 하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빠르게 내려올 때는 좋은 섹터, 좋은 기업 상관없이 다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지금 김불호님 말씀 주신 것처럼 3,300이 고점이 있고 3,000포인트 있다가 2,900겠다가 그리고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2,700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점으로부터 지금은 진짜 많이 빠진 거잖아요. 많이 빠진 거지. 그런데 2,700에서 2,800 사이를 시장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 있겠다는 인식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는 가만히 있어도 종목들은 다 움직입니다. 제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 안으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의 하단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다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살펴보시고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 352개에 대해서 관세 제외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지금 적용하는? 지금 적용하는 게 549개인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2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예외 적용인데 수산물, 화학, 섬유, 전자, 소비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을 제가 그냥 쓴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는 거죠. 그러니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으로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쓰는데 높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왜 좋은 뉴스로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미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중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중 관계에서 이런 관세 예외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조금 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로 표현을 드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EU 정상회의가 24, 25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이는 김에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토 회원국이 24일 날 투표회담 개최를 합니다. 그 나라의 시간입니다. 목요일로. 제네스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기 누수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누수가.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강력한 누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 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6.2%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이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올해 내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의 3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이상 속도나 폭 얘기하고 있고 긴축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엑플레이션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것이 시장에는 굉장히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멘텀을 지금 현재 나온 자료로 봐서는 언제부터 볼 수 있냐면 4월 달부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4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월에 또 FN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가 높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4월에 인플레이션 지표를 꼭 우리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2%, 전월 내비 2%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무기지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랬겠고요.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인데 미국은 주요 지표 중에 PMI도 있고 CPI도 있고 여러 지표 중이에요. 신규 주택 채권 건수와 주택 판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기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경기 둔화도는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세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이것이 나쁘게 나오면서 어제 시장 하락이 또 원인이 됐다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IT 쪽이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TSMC 반도체 공제 일부 가동 중단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과 치으로 어저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일부 민감한 기기만 가동이 중단됐고 큰 영향은 없었다. 그래서 TSMC의 일부 기술적 영향은 없다.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발표는 내고 있지만 이 뉴스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표된 거랑 또 사후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거로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이것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플레이션은 아니고 에그플레이션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이런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가끔 오타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 사실. 이해합니다. 브라질말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비료, 사료 이런 것들 계속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이 러시아인데요. 브라질의 85%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우리 소위 세계 식량 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비료, 이것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농업이 차질이 생기면 연쇄 효과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수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비료를 저렇게 많이 생각나요? 생각보다 원래 비료라는 게 화학 공장이 많아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중화학이 많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금 주총과 그리고 기결산 보고 있는데요. 아까 거기에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간 것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비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포탈에도 다 있고요. 다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공개하고. 지금까지 저기 미제출한 기업입니다. 공시한 기업들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그러니까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두 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종목을 지금 거래할 필요는 없죠.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지금. 그래서 어떤 종목이 리스크가 되어 있는지는 한 번쯤은 체크할 목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재무제표 상으로는 좋은 기업들도 있긴 해요. 지금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 상으로는 괜찮은 기업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겠죠. 일단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제출 기업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회사가 진짜 많네요. 당연히 제가 관심이 좀 덜해서. 나는 자기 종목 중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기업들이 많다고 느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알짜 기업들 다 갖고 있는데. 진짜 처음 들어본 일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갑자기 저도 생각을 해서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27년 차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디 가서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저를 알아보거나 해서 주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뭘 갖고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딱 얘기하는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측면은 뭐냐면 자기가 잘 아는 기업, 오너를 잘 아는 기업을 추적하면서 조그마한 기업의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나쁜 쪽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비판적인 쪽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저가주이거나 저가주이거나 한때 밈 주식이었거나 이런 주식들이 꽤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기업들.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 3%를 보고 계시는, 3% TV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나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계좌를 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70% 많습니다. 그런 주식이 들고 계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후자로 말씀드렸던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회자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뭐 있대? 뭐 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에서 들어갔다가 그게 안 되면 그냥 그건 시장에 소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이미 많이 알려진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그런 주식 투자자 하는 사람들만큼 알겠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나는 괜히 뒤늦게 들어가서 그냥 털리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잘 모르는 주식들은 그래도 예정도면 내가 뭐 해볼 만하지 않나. 아닌데 이런 케이스는 있는 것 같아. 우리 박병찬 부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주식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르는 주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신기하다거든. 그런데 이제 진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를 제외하면 다 똑같은 거야. 아, 그렇죠. 맞습니다. 나노 신소재나. 말씀 조심하시고요. 모베이스나. 어느 게 어느 쪽인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거죠. 에코프로비엠 대장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진짜 주식을 모르는 분이야. 에코프로비엠이나 위메이드나 나노 신소재나 이런 것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 지난 1년간 주가 보고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게 정답, 주식은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부장님. 그렇습니까? 네. 이런 투자는 안 됩니다. 요즘 조금 돼. 정답은 없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틀린 답은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답을 찾는 거를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항상 제가 요즘에 책 하나 다시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투자 원칙을 가져라. 자기만의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의 이익이 좋아질 거야. 투자법은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정답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반대 쪽에 오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짜 노력을 좀 하는 분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럼요.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 있잖아요. 경제방송을 오랫동안 갔잖아요. 매일 가면은 그 분장실이 있어요. 그 분장사라고는 머리 담당이 있고 메이크업 담당이 있어요. 다 지난 얘기인데 하참 지년이니까 한 6, 7년 전 얘기인데 머리 하시는 분은 좀 내성적이고 아니 메이크업 하시는 분은 좀 내성적이고 머리 하시는 분은 좀 활달해. 머리 하시는 분은 활달한 분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뭐 사야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종목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뭐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셀트리온을 한참 잘나갈 때거든. 셀트리온을 갖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해외 주식은 뭐 갖고 있어요. 테슬라를 갖고 있는 거야. 한참 잘나갈 때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걸 샀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뭘 알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잘 골라야죠.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알려준 종목을 자기가 걸렀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 집요하게 갖고 있고.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가가지고. 정프로도 그분을 배워야 돼. 딱 얘기하면 바로 사지 말고. 그분은 걸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잘 계신지 모르겠네. 뭐 그런 것 이런저런 내용들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시왕도 시왕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하나가 금융 투자에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하나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2019년 12월 이후에 계속 내리 팔고 있습니다. 올해만 6조 2천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있는 파란서를 보면요. 오피 영업이익 얘기합니다. 영업이 3개월 포드로 모멘텀 상향하는 주식들이 기복은 있었지만 주가는 올랐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할 수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만 6조 2천억 정도를 팔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는 국내 펀더메탈 하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차별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익차별화 종목들이 있는데 이미 있지만 그중에서 원자적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과 이익의 상관성이 0에 가깝다. 상관없다. 이런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보고서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리스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매일매일 감사하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나nelle 또 estamos